다음 라운드부터는 점프 안뛰습니다. 지금은 점프 심리적으로 계속 점프를 뛰는걸 보여줘야 되요 첫판에는 점프를 뛰는걸 보여주다가 두번째 반부터 점프를 안뛰면 되요 좋다 걸렸어요 완전히 걸렸어요 이제 점프 안뛰면 이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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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전 이번에 지면 저 고루 안할게요 이제 앞으로 고루 이번에 지면 고루 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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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로로 매추어 이기는 방법 지금 바로 보여드립니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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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삽바 해 주고 요 아이씨 자 점프 뛸 거에요 사빠해 주고요 점프 뛸 거에요 자 여기서 여유를 가져요 예상 다 예상된 플레이네요 하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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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어디갔노 기 누가 챙겼노 기 어디갔노 하유시 제가 제일 좋아해요 어 뭐야 이거 하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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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테리 제일 쉬워하는 건 테리를. 나 진짜 테리를 함부로 하고 있어. 케인슈 1번 테리 밥이죠. 점핑이 아니라 쓰는 순간 바로 그냥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테대전 절대 안 져요. 지고 싶어요. 지고 싶어요. 지고 싶어요. 지고 싶어요. 지고 싶어요. 집중하지마. 집중하지마. 한 번도 하지마. 지고 싶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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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델타전. 다다다니 Anyway, 지고 싶어요. 다다다니. 절대 안져요 그 누구라도 안져요 중단은 안 막으시나 너무 지금 뛴다 내가 너무 뛴다 지금 너무 뛸 필요가 없거든요 너무 뛴다 지금 너무 뛴다 한번더 끝 안져요 다꾸마 끝 샤이슈 뭐 제로습지 뭐 샤이슈를 뭐 어떻게 한단 말이야 기 좀 모으고 잠깐만 기 좀 잠깐만 슈으음 수확 손바 승 승 끝났나 지금 승 승 승 승 승 승 승 승 승 탁탁탁 쓰어어어 이겨야겠다 이건 이겨야 등.. 어떻게든 이길게요 아 이거 뻔한거지 아 뭔데 이거 아이씨 뭐야 이거 tym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